자 그러면 흥복아를 가난 타렴 흥복아 보고서 좋아라고 붙여서 하자 그지? 흥복아 보고서 좋아라 흥복아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거기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나 비검이래 편편하니도 난 고통 무엇을 갔다고 이르라 북해 흥룡인력이 주물고 태우원 가루로 덮는 듯 탄산폭광이 축시를 불고 어동석으로 덮는 듯 북복정하기 난 처럼 얼물고 성백 가루로 덮는 듯 하루로 펄펄 날아들지 흥복아 보고 괴좋여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양각이 화든 오색탕사로 가본 흔적이 아리로운 아리로운 거니 어찌하니 내 제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봉은 표 박씨를 입에다 가물고 이리 저리 덤돌다 흥복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통 던져놓고 배운간으로 따라간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용감 체비가 연씨를 물고 왔어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 새 양주 문을 오고 동편 점 앞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종이 열렸다 8월 주성은 나가오고 먹을 것이었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가령으로 오는 듯이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순년로 가난이야 독일 나오는 곳은 고이 험연은 잘 타는 곳 독일 나오는 곳은 고이 험연은 잘 타는 곳 왕연은 잘 타고 적든가 삼신 최왕 이미 집자리에 털어 가고 엉떴가 고 질적으 용과 수복 집자리에 털어 가고 질적으 용과 수복 이래야 돼 삼신 시작 삼신지원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통과 수통을 정지하느냐 목숨정의 발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벗어버리고 앉아서 설립운다 한 번 혼자 해봐 가난이야 혼자 한 번 해봐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아 가난이야 곡이라는 것은 어이허면은 잘 타는 곡 또 칠성님이 폭마련을 하셨든가 삼신지원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떨어질 적은 떨어질 적은 영마순보험을 정지하느냐 복술년의 발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벗어버리고 앉아서 설립운다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NET 안 안 안 해잖아 네? 웬일이라 안 웬일이란 안 안 안 잘하시는데 대표님대로 하시는데 왠일이란 말이냐 그렇지 그렇지 왠일이란 말이냐 펑펑하고 그리고 맞아 그거 중요해 안겨서 설리 운다 깔끔하게 했어 거기가 조금 그럼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이랑 자매님 한번 해보실래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창자랑 평가하셔서 우리 파랑새님께서 하시면 파랑새님은 잘하지만 바디가 약간 틀렸어 약간 틀려져가지고 이게 하면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막 떨리네 언제? 나중에 이제 하고 여성분들만 한번 여성위원님들 둘이 싸우지 말고 자매님 싸우지 말고 여성위원님들만 뭉쳐서 한번 해보고 남성위원님들만 뭉쳐서 해보고 해볼게요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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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년은 가난이야 그러지 북두칠성님이 북두칠성님이 북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거기가 안 된다잉 다 잘했는데 삼신제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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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과 수복을 정지하느냐 무엇을 여는 발자로다 그러지 인연의 신세 눈을 올려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버리고 앉아서 설립한다 역시 다녀님이 옛날에 고조를 한거 우리 선생님한테 옛날거를 배워봐서 이걸 잘하네 그게 나오네 역시 고등학교도 배운게 유감없이 나오네 아이고 좋아좋아 우리 회장님 목소리도 나오고 잘하셨어 전체적으로 완전 좋아 우리 청좀 잡아야돼 남성위원님들은 청잡이가 청좀 잡아봐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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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뢰 성 열심히 만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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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여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나 떠버리고 앉아서 설린다 지금은 잘하는데 왜 아까 그 라노를 빼먹었어? 찝어두니까 당황해서 그런거야 갑자기? 지금 겁나게 예쁘게 오구만 조금만 더 높여봐 너무 낮아 금이 좋아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그 정도는 해줘야돼 원수년 가난이야 그래 좋아 고기라는 것은 거의 허면은 잘 타는 곳 국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세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지 그쵸지 잘한다 흡수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여 인연의 신세는 어이여 이 지경이 웬일이 웬일이란 말이냐 웬일이란 말이냐 버버리고 앉아서 설린다 아따 야물야물하니 잘하네 에이 더 높이도 하겄어 좋네 잘 들으시오 선생님 저는 거기 못달아 그래요? 그 중간에도 할 수 있어 조금 더 높여도 좋을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정말로 이것도 낮은거에요 지금도 낮아요? 낮은거에요 근데 앉으려면 자꾸 안나와 앉으려면 안나와요 시키세요 놀부가 예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데 시작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아니요 어디서 가는대로 붙여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이렇게 해야지 시작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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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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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봐요 어서될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도구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 가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흥겨보는 게 돌이 옳지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이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아 누라 나온다 영감 못신 줄 내가 몰랐소 영감 못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완전 잘해본 지네 그럼 동백 타령을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봅시다 바로바로